영롱화도다 거기에 소스가 싹 발린거야 내 코 잘먹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의 A의 수아의 말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네치킨에 새로 나온 메뉴 청양마요치킨이에요 근데 이거는 뿌려서 먹는 거 맞긴 한데 제가 봤던 그림상에는 양파 슬라이스도 있었거든요 추가를 해야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실 분들은 꼭 추가해서 드세요 저처럼 안 시키지 말고 그래서 일단 요거 그러면은 일단 맛을 어쩔지 모르니까 다 뿌려버리면 못 먹잖아 다 뿌려버리면 모르니까 반만 뿌릴게요 오 냄새 청양고추 냄새 완전 나 소스 까르보나라 같아 이게 반 마리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소스 뿌렸고요 저는 오늘은 음료를 제가 좋아하는 기네스로 하겠습니다 치킨무 오고요 원래 내내 기본 콘샐러드랑 양념소스 후라이드라서 맛소금 머스타드 왔고요 치킨무고요 언니는 자몽에드예요 저희 로디언니가 먹다가 중간 가야되지만 잠깐 출연 했어요 잘먹겠습니다 Key 발Mi 쾸 이 소리지 이거 봐 맥쳐 봐 짠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 이거 치즈볼 두 개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 찍어 먹는 거예요? 찍어 먹는 게 좋을걸요 내 맛이 근데 사실 여기는 찍어 먹는 소스가 따로 없어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안에 발 돼 있어? 자 이거 먹어볼게요 언니 그냥 청양고추 냄새야 중간중간에 고추가 약간 약간 박혀있거든요 언니 이게 프로다기 보면은 고추마유치킨 있거든요 그것 좀 겨냥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알싸한 맛이랑 매콤맛이 조금 더 있어 그거는 소스 말고 헬라피뇨 먹었을 때만 매운데 이거는 소스 자체에 매콤함이랑 알싸함이 좀 더 있고 그거는 마요네즈의 꾸덕꾸덕하고 좀 더 느끼한 맛이 많았는데 이건 좀 덜 그래 맵떠! 훨씬 괜찮아 맵지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매콤함 근데 입술에서 아직도 약간 알싸해 내 맘대로 안 매워 맛있어 그치? 응 안 매워 프로다기는 많이 먹으면 조금 느낄 수 있는데 그때 할라피뇨가 잡아주는데 이거는 그거 안 해도 혀에 매콤해 톡톡 쏘는 매콤함 있어 이거 나는 원래 찍먹파라서 찍어먹는 것도 맛있을 거 같아 나도 원래는 찍먹파인데 그래서 반반한 거 맛있는데? 그 매콤함이 해외에 계속 있어 매워? 아니 목구멍 넘어갔는데 위에 코로 연결돼 거기에 소스가 싹 발린거야 코 내 코 양념 많이 발라붙여있는 부분 계속 먹고 혀에 매워 언니가 그 위에 발려지니까 매콤하잖아 그 맛에 먹자 응 내 소스 이거 많이 놔뒀놨다가 그 불에다 고추맛 소스 한 통 팔고 이것도 팔아도 될 거 같아 나는 이게 조금 더 평소에 더 잘 먹힐 거 같아 그건 조금 덜 매운데 이거 더 매워서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 왜 안 먹어 짠 아니 이거 내가 짜리 나는 짜라던 줄 알고 헬린 거 맛있겠다 즉발도 맛있게 잘 먹어서 맛있어 맛있어 나 맛있어 지금 왜 소스 떼면 안 돼 표정이 안 좋아 놀려 근데 맛있다 진짜 내내가 난 양념도 내내 양념을 조금 느끼 그래서 많이 못 먹고 튀김 상태도 약간 기름맛이 조금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서 오히려 이런 기름맛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좀 느끼해서 못 먹는데 이 소스에서 괜찮다 입술이 계속 얼얼거려 부어줄까? 아니다 이제 배워 이게 달라요 위가 달라서 채소스 듬뿍 있는 거 맛있다 난 좋다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이거 매워 음 많이 먹으니까 맵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거고 근데 맛있어 내내 치킨이나 매콤스놈 이런 거 먹어봤다 그건 이제 먹다가 못 먹다가 말 정도고 너무 단데 이거는 계속 계속 땡기는 맛이야 많이 달지 않아 나 이거 먹태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거 같아 음 이거 사다가 청양고추가 알아서 잘라져 있는 기분이라서 그거 안 만들어도 될 거 같아 언니도 먹자라 와사비마요 슈퍼에 팔잖아 마요에 근데 그거 와사비라서 별로 맛이 없는데 이거 청양마요 하면은 그치 찍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그래 나도 와사비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고추딱 있어서 먹자라 먹자라 어떡해 어떡해 살이 하나도 없고 소스만 이만큼 먹었어 지금 매워 근데 맛있다 짠 아 아 또 잘먹는다 왜왜왜왜왜 응 네 아니었어 그냥 라디오였어 응 휴지로 뭐 닦는 줄 알았는데 치킨으로 양념 찍는 거 이거 갖다가 이렇게 닦는 줄 알았어 아니 소스가 너무 아파 좀 맛인데 요거 가려져서 안 보여서 그래 진짜 웃겨운데 근데 이거 찍 먹기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왜냐면 여기 네네 치킨은 솔직히 제가 아까 왔을 때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오래 덮여져 있었는데도 아삭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카만 안 아삭해지니까 좋은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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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스 묻은 소스 많았네 앞에 이렇게 많은데 여기 닦아먹었냐 몰랐어 제가 이걸로 치즈볼 처음에 먹었을 때 괜찮았는데 찔려가 좋지 네네 치즈볼은 식으면 찔려 치즈볼의 강자가 있거든 누구? BHC 진짜 나 그거 먹으면 더 맛있던데 그치? 정말 안 질겨 그건 진리야 식어도 안 질겨 유명한 거였구나 지금 언니가 가야 되는데 내가 좀만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언니 이따가 가는 거라서 이제 우리끼리 먹방이요 안녕 너무 그릇이 컸지 소스 뿌렸어요 뭐 뭐 뭐 뭐 우와 자 아후 아후 맛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날개를 먹어볼게요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자 잘 메뉴 애매 친해지고 않아 자 소금에 맛있어 하늘마스터드 앤 맛있어 양념행 아 소스 맛있네 아 소스 맛있네 하아 음? 음? 음?! 치즈는 줄 알았어 나 욕심쟁이야 이거 있는데 이거 먹었어 욕심뎅이야 어머 하나네 새거 먹어야겠다 폭사라니까 맥주 먹어야겠어 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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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오오오호오호 맛있어요 검색해서 시켜볼 거 아니에요 거기 양파 모양이 막 있어가지고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꼭 식혀야지만 오더라고요 혹시 같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양파 슬라이스를 추가시켜야 돼요 있으면 더 맛있을 거 같고요 매콤하고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육 후추를 썰어서 너와서 드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일단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만족해요 양념의 맛이 너무 진해서 자극적인 것들은 먹다 보면 좀 질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맥주도 먹었고 더 먹을 거긴 한데 이렇게 촬영을 끊은 거는 술을 더 먹을 거라서 그런데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그리고 매콤한 게 적당하게 계속 남아있어요 왜? 매콤한 거 먹으면 매운 게 좀 빨리 사라지는 음식들 있잖아요 얘는 매콤한 게 적당히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한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먹히고 질리지 않고 마요 맛보다는 그 약간 캡사이시는 거 말고 고추와 매콤한 게 이런 게 계속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되게 맛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로디 언니가 잠깐 얘기해 줬던 것처럼 먹태 소스 같은 거로 너무 좋을 거 같거든요 이건 프라닭처럼 아예 통으로 팔면 사다 쟁여놓을 거 같고 아니더라도 네네치킨 시키거나 할 때 완전 소스파기 때문에 몇 개 사놓고서 먹을 거 같아요 소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는 네네치킨에 개인적으로 튀김량이 좀 많아서 바삭한 대신에 조금 저한테는 느끼한 편인데 이 느끼할 수 있는 게 얘가 다 잡아줘서 지금 느끼한 맛 0.2도 없어요 맥주맛이 안 느끼는 게 아니고 느끼한 맛을 없애주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청양고추 요거는 따로 추가할 수 있거든요 네네치킨 시키실 때 추가해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거기다가 양파슬라이스가 있으면 더 맛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양파슬라이스가 있으면 더 맛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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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